When you look at a map, you may conclude as commercial airline navigators want to be done. 네가 지도를 볼 때 너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Conclude는 결론을 내리다. 커머셜은 상업적인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민간항공사 항공사의 조종사야.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과 같은. 민간항공사의 조종사가 이 때 원스는 옛날에 한때 디드 했던 것처럼. 했던 것이라는 건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컨클루 루트 디드로 바꿨을 수가 있는 거죠. That the best way to get from Amsterdam to Tokyo is to head in a eastern elite direction along what is known as the Mediterranean route. 최고의 방법이죠. 암스트르담에서 도쿄까지 가는 최고의 방법은 향하는 것이다. 고르스에서. 이 때 head는 동사로 향하다 이런 뜻이죠. 동쪽 방향으로. 뭘 따라서? 비노모네즈. 뭐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죠. 지중해 노선으로 알려진 것을 따라 동쪽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다. 암스트레담에 다음은 네덜란드. 그 다음에 유럽에 있지. 복존. 우리가 일본이잖아. 이렇게 있으면 동쪽을 향해 가는 것이겠지. 지도를 찾아보고 있다면. 막바로 갈게. 이거. 비번으로 넘어가는데. 답변 하지만. Look at the glove. 이건 지구본이야. 지구본을 봐라. 지도 대신에 지구본을 한번 봐라. 이제 구형으로 생긴거지. 상면으로 생긴게 아니고. 그러면 your perspective may change. 너의 관점은 바뀔지도 모르나.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Rather than heading east on the Mediterranean route. 뭐뭐 대신에 뭐뭐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지중해 노선이 있는 이 동쪽으로 향하는 것 대신에. 민간 커머셜 플레이스 going from Amsterdam to Tokyo now flying north. 민간 항공기. 즉. 꾸며주죠. 암스테르담에서 도쿄까지 가는 민간 항공기는 이제 북쪽으로 날 것이다. 그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C번으로 가는데. They take what is known as the solar route. 자, 그들은 이건 지금 민간 항공기를 가리키는 거야. 근데 테이크는 길을 취하다. 취하다란 뜻이겠지? 뭐뭐로 알려진 북극 항로로 알려진 것을 취한다. 이런 경로를 취한다. Flying over the north pole to Alaska and then west to Tokyo for saving of roughly 1,005 miles. 자, 커머 아이디니까 날아가면서 군사구문이지? 자, 북쪽으로. 북쪽, 알라스카 쪽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서쪽 항로를 취하지. 서쪽 항로를 취해 가지고 도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1,500마일을 saving하기 위해. 즉, 더 적게 날아가기 위해서. What is the lesson here?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곳에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After you decided on a goal. 자, 네가 목표를 결정한 후에. 목표를 세운 후에. Work hard to accomplish it.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keep looking for ways of achieving the goal more efficiently. 계속해서 뭔가 하다지. 이렇게 와야지니까.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라. 어떤 방법? 이 목표를 더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이루는. 성취하는 방법을 찾아라. Perhaps from a different angle. 아마도 다른 각도로부터. 즉, 다른 시각으로부터. 생각을 달리해서 이렇게 찾아라. 효율적이라는 건 뭐예요? 적게 투입하고 많이 얻는 거예요. 아까도. 적게 가고 빨리 가는 거지. 아니, 길은 적게. 길은 조금 가고. 짧은 거리로 가고. 시간은 단축되는 거잖아. This approach is sometimes known as retraining. 이와 같은 접근법은 때때로 뭐로 알려져 있어? 그래서 재구성이라고 해서. 재구성. 재구성. 재구성으로 알려져 있어. 36번. 36번. Why does garbage exist in the human system, but not more broadly in nature? 그렇죠. 의문사, 두더, 두디디드, 주어, 동사, 원행이네. 왜 쓰레기는 이 인간의 체계 속에서는 존재하고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 말이지. 자연의 더 브로드. 넓은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가. 바로 갈게요. 비번 먼저 가나요? Nature is a beautiful harmony of systems. Whereby every system's output is a useful input for other systems. 자, 자연은 아름다운 조화이다. 자, 이런 시스템의 아름다운 조화이지. 체계의 아름다운 조화이다. 자, whereby는 그것에 의해, 그것에 의해, 뭐뭐 하는 말이지거든. 모든 체계의 결과물이 It's a useful input for other system. 다른 체계들을 위한 유용한 결과물인 이 체계의 아름다운 조화이다. 이렇게 해 놔. 줄이 얘네 해 놔야 돼. Whereby는 One ache은 that forced from a tree. It's an important input for other squirt. That is it. 이렇게 했습니다. 자, ache는 도토리야. 도토리.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도토리는 중요한 input. 투입이 된다. 투입. 중요한 투입이 된다. 그것을 먹는 다람쥐를 위한 중요한 투입이 된다. 이것이 지금 그것이라는 건 도토리지. 지금 먹이사슬 하자는 거거든 사실. 도토리. 그 다음에 이걸 누가 먹어? 다람쥐. 어떻게 먹지? 도토리는 다람쥐 입장에서는 input이잖아. The byproduct of that delicious meal, the squirrel's food, is an important input for the microbes that consume it. 자, byproduct은 부산물 이런 뜻이지. 그 맛있는 음식의 부산물. Delicious meal이 가리키는 것은 도토리를 가리키는 거죠. 도토리를 먹은 다람쥐가 만들어낸 부산물을 먹어야 되겠어. 바로 다람쥐의 그 뽕이거든. 배설물. 이 배설물은 또 중요한 투입이다. 뭐? 미생물이죠. 미생물. 그것을 소비하는 또는 이때는 그것을 섭취하다라고 해서 하면 돼. 그것을 섭취하는 미생물을 위한 투입이다. 그래서 다람쥐. 그러면 다람쥐가 배설물 만들어내고 이 배설물을 누가 먹어? 그래서 미생물이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전 단계들은 싹 다 뭐가 돼? 투입이 되는 거지. 투입.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번으로. 그러면 그 미생물들의 또 아웃풀. 산출물이지. 산출물이 풍부한 리치 휴머스 앤드 소일. 이렇게 있는데 휴머스는 부역토라는 말이에요. 부역토. 풍부한 또는 비옥한 부역토와 토양이지. 이것은 이스 인턴. 결국 더 베리 머티어리얼. 바로 그 물질이 된다. From which a new oak tree may grow. 새로운 오크나무가 자랄지도 모르는 바로 그 물질이 된다. 다시 한 번 해볼까? 도토리. 이거를 다람쥐가 먹고 다람쥐의 배설물을 누가 먹어? 미생물이 먹고. 미생물은 이로 인해 가지고 토양을 만들어내는 거지. 풍부한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내고. 이거는 나무가 자라게 만들지. 나무는 또 여기 와서 도토리를 만들어내겠지. 좋아하는 거죠. 심지어. 아 이거 설명 안 했네. 자 이거 뒤에는 완벽한 문장 나왔지. 자라다. 라는 것은 자동사단이야. 그러면 이게 헷갈려.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나왔냐. 이 뒤에 원래 from the material. 이게 나왔잖아. the material, material. 똑같으니까 앞으로 가서 얘는 관계되면서 위치가 됐고. from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앞으로 와버린 거지. 이렇게 접근하면 돼. 뒷 문장을 어느 오크트리 may grow from the material. 이렇게 봐버리면 완전하잖아. 그 오크나무는 이 물질로부터 자랄지도 모른다.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 that the scroll breathes out is what the tree may breathe in. 그래서 심지어 이산화탄소. 즉 그 다람쥐가 우리스 아웃이니까. 매쉬는 이렇게 해서 하면 돼. 매쉬는 이산화탄소는. 자 뭐가 될 수도 있어? 그 나무가 들이시는 이렇게 보면 되죠. 들이시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해석은 됐죠? 그래서 다 서로의 어떤 결과물 이전에 투입되는 게 서로 서로 꼬리에 꼴을 물면서 결국 조화를 이뤄내지. 이렇게 해서 자연의 세계에서는 결국 쓰레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서로의 어떤 배설물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음 단계의 투입 요소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관계대행사 문장을 정리해볼까? 자, 1번 선행사 있어? 없어? 없지? 자, 2번.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전치 다 있습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지. 목적어 있어야 되지. 불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3번. 해서 ~~하는 것, ~~하기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4번. 관계대행사 문장은 왓이 이끄는 관계대행사 문장은 주격 관계대행사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행사지. 저희 목적어가 앞으로 관계대행사가 됐으니까 목적격이지. 그 다음에 얘를 다섯 번째 문장에서 주, 목, 보호의 역할을 하지. 비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뭐가 돼? 보호의 역할을 하지. 그렇다고 하겠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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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 GMP龍 스토리소 지금 비본 에밀에서 설명한 모든 것들이 사이클리아. 이 순환은 기본적인 이유이다. 왜? 생명들이 번성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우리 행성이니까 지구에서 수백만 년 동안. It is like the 오로보로스. 오로보로스는 오로보로스라고 해서 하면 돼. 그것은 오로보로스와 같다. 즉 고대의 심벌. 상징이었지. 뭘 묘사하는 상징이냐. Defeating a snake or dragon. Eating its own tail. 뱀이나 용인데 그 자신의 꼬리를 먹는 뱀이나 용을 묘사하는 고대의 상징인 오로보로스와 같은 것이다. 자, in a way. 어떤 면에서. 자연은 진정. It's a constant cycle of consuming itself. 그걸 그 자신을 섭취하는. 그 자신을 먹는. 끊임없는 순환이다. 아까처럼 도토리부터 해가지고 나뭇까지 왔잖아.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오르니까 자기 자신의 꼬리를 먹는 이 오로보로스라고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로 인해서 자연의 체계에서는 쓰레기가 없다라는 걸 솔직히 표현하고 있잖아. 답은. B, A, C잖아. B, A, C. 잠시 틀어봅시다. They are more likely to benefit from the assistance of a formal teaching environment. 그들은 가르치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앞에 자, be like me to. 더 멍마할 것 같다. 즉, 멍마할 가능성이 더 크다지. 자, 이득 또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는. 포멀은 형식적인 형식적인 자, teaching environment는 그냥 교육 환경이라고 해석하는데 형식적인 교육 환경의 도움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 Your personality and sense of responsibility affect not only your relationship with others, your job and your hobbies, but also your learning abilities and style. 자, 너의 personality는 내 개성이니까 이때는 성향으로 해답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 너의 성향과 sense of responsibility는 책임감으로 해석하면 되지? 너의 성향과 책임감은 영향을 미친다. 너 다른 사람들과의 relationship, 관계, 너의 직업, 그리고 너의 취미뿐만 아니라 너의 학습 능력, 배운 능력이죠. 학습 능력과 style, 학습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some people are very self-dreaming. 어떤 사람들은 매우 self-dreaming은 자기 주도적인 이라는 뜻이야. 자기 주도적이다. 혼자서 공부해도 잘 안다는 거야. 자, they are more likely to be lifelong learners. 그들은 더 뭐 뭐 할 것 같다지 자, 평생의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평생의 학습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시작. many tend to be independent learners and do not require structured classes with instructors to guide them.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independent, 독립적인 학습자인 경향이 있고 이게 또 지금 투부정사... 아니다. 학습자인 경향이 있고 자, 구조화된 수업이지? 이거는 구조화된 어떤 형식을 갖춘 수업이지? 형식을 갖춘 구조화된 수업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 그 구조화된 수업이 바로 뭐냐 이거야. 그들을 가이드, 안내하거나 지도할 instructors, 교사, 선생님 이런 걸 가진 구조화된 수업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 지가 알아서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결과도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주도적이야. 그러면 여기 2번하고 2번 문자하고 3번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자에 관한 이야기니까 계속 연결이 되지? 다른 개인들은 이거는 동료, 오리엔티드라는 것은 지향적인 이렇게 생각나요. 동료, 지향적이고 이곳 종종 follow the lead of another 다른 사람들의 지도 다른 사람의 주도력을 따라간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끌고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잖아. 딱 봐도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아니라는 거지 동료, 지향적인 그러니까 반드시 옆에 두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니까 그래서 they may be less likely to pursue 그들은 덜 엄마 할 것 같다지 엄마의 가능성이 더 적다 말이거든 pursue learning throughout life without direct access to formal learning scenarios of or the influence of a friend or spouse 근데 이제 5번이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볼게 이 아까 박스칸에 있던 문장이 그들은 더 형식적인 교육환경의 도움으로부터 이득을 받을 것 같다. 이건 자율적이고 동료지향적인 학습자겠어 아니면 동료지향적인 학습자겠어 동료지향적인 학습자지 이건 구조화된 교육환경이 필요하니까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누가 앞에서 이끌어줘야 되는 환경이잖아.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그들은 일생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추구할 것 같지는 않다. 덜 추구할 것 같다. 더 적게 추구할 것 같다. 뭐가 없다면 직접적인 접근이지 누구에 대한 접근? 공식적인 또는 형식적인 학습 시나리오니까 이때는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요. 학습 시나리오는 학습 계획에 대한 접근이 없다면 또는 친구나 스파우드 배우자의 명향력이 없다면 누가 있어야 돼. 그래야 공부하는 자란지 끝까지 답은 5번에 쪼갈네요. As they pass the ball 자, 그들이 공을 건넸을 때 A man in a gorilla suit 공을 건네네. 이때는 패스하다를 고대로 해서 갔네. 한 남자 In a gorilla suit 이는 뭐뭐를 입은 입고 있는 이런 뜻이야. 고릴라 복장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Worked into the middle of the group 그 그룹에 한 가운데로 걸어들어왔다. Sumbed is chest Sumbed라는 건 두드리다 이런 뜻이거든. 고릴라처럼 가슴을 두드린 거야. Chest up beat and then Worked off 가슴을 두드렸고 그리고 나서 걸어 나가고 있대. 조지 오웰은 썼다. To see what is in front of your nose need constant struggle 보는 것이지 좀 더 주어야 What is in front of your nose 너의 코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뭘 필요로 한다?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내 앞에 있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봐진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걸 보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대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듯. We are surrounded by opportunities 자, 뭐뭐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기회들로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Open with do not even see them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기회들이 되겠죠. 자, Professor Richard Wiseman did the dramatic and extreme test of this 자, Richard Wiseman 교수는 했는데 극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실험을 했다. 이것에 실험을 했다. 자, 이것은 많은 기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한 거야. 나무생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아마 다 가리키는 거야, 이거는. He asks the group of volunteers to count the number of times of basketball team pass the ball. 자, 그는 이때는 에스피가 멀리 보면 목적 보호자들의 투부 장소를 가지고 있지. 목적 보호자들의 투부 장소만 나와야 되고 이럴 때 에스크는 물어보다가 요청하다. 자, 한 그룹의 자원자, 지원자에게 요청했다. 투 카운트 세어보라고 한 베스킷 볼팀, 한 농구팀이 그 공을 패스하는 횟수. 이건 횟수라고 해버린다. 횟수를 세어보라고 요청했어. 콰이어트 퓨 바론티어스 카운티드 컬렉트리. 콰이어트라는 것은 상당수 이렇게 말해. 자, 상당수의 지원자들이 셋 다 정확하게. 하지만 오직 20명 이상의 자원자 중 지원자 중 5명만이 고릴라를 발견했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패스 횟수는 잘 샀는데 고릴라를 발견한 사람은 20분의 5, 4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고릴라가 나왔으니까 고릴라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박스칸에 고릴라가 있었지? 고릴라가 껴들었다고 했잖아. 패스하고 있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에 들어가야 돼. 3번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고릴라 내용이 하나 나와줘야 되니까요. 3번에. The same applies to our professional rivers.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것이 어디에 적용된다? 우리의 직업적인 삶에도 적용이 된다. We are so focused on keeping score and managing day to day. That we do not notice the endless opportunity that I am in front of your nose. 우리는 굉장히 집중하지. 뭐해? Keeping scores. 이때 킵은 기록하다야. 점수를 기록하는 것에 너무나도 집중을 해. 그리고 또 on ing, on ing. 병렬 연결이야. 전치사 ing, 전치사 ing. 매니징은 가까스로 살다. 겨우 살다 이 말이야.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집중을 해서 우리는 그 끊임없는 기회를 발견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떤 기회?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기회. 아까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했듯이. 계속해서 패스하는 횟수만 세다 보면 고릴라라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썼어요. 다음은 3번. 잠깐 시작.